소시오패스도 참나 찾을 수 있죠 참나는요 여러분 몰입자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행한 걸로 하느님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요 소시오패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런 참나 I am이라고 하는 성령의 현전 이 참나의 현전의 세계에 우리 애고가 애고가 착하게 살고 복 짓고 해야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참나 만나는 것 자체는 결국 몰입의 문제예요 결국 소시오패스가 몰입도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몰입해가지고 노력도 해요 자기 원하는 거를 성취하려는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잠 안 자고 해가지고 몰입해버리면 참나 체험하죠 왜 못해요 그렇죠?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이 참나 체험해버리면 여러분 더 당해요 더 착취당하고 소시오패스들이 참나 체험해버리면 이제 사입이 교주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제대로 털리죠 왜? 영적인 세계까지 아니까 더 털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참나 체험이 양심으로 양심으로 자명하게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몰입은 잘하죠 몰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고 합의를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몰입을 통해서 참나랑 만나는 건 소시오패스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자리가 성령 자리니까 성령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받았으면 자명한 양심의 행위 나와야 돼요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소시오패스가 성령 받은 경우입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더 더 무섭습니다